공병호TV의 공병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조선일보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위원실에 의뢰해서 통계청 가계 동향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2019년 1분기에 1월부터 3월 중산층 가구의 비중, 비율이 58.5%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후에 최저로 떨어진 수치입니다 앞으로 더 떨어질 겁니다 여기서 중산층은 중위소득, 소득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소득의 50에서 150%인 가구를 뜻합니다 그 비중이 58.5%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2019년 1분기를 기준으로 한 중산층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2009년도에 60.5%까지 낮아졌다가 점점 상승세를 추구해서 2015년까지는 64.8%까지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등장한 첫 행인 2017년도에 63%를 유지하던 중산층 비중이 2018년도에는 58.8%로 뚝 떨어진 뒤 올 들어서 58.5%까지 더 하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자료를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재밀하게 봐야 됩니다 이것 쪽에 인체로 이야기하면 MRI 촬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국 사회가 어떻게 지금 요동치고 있는가를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가르쳐주는 것이 통계자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자료를 조금 더 확장하면 훨씬 더 의미 있는 그런 한국 사회의 변화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통계층 자료부터 전 가구 가운데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중 여기서는 1인 가구하고 농업가를 제외합니다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중을 포함하면 한국 사회가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약 16년 동안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죠 중산층 비중입니다 제가 또박또박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가 70.1%입니다 아주 높았습니다 2005년도가 68.2%입니다 2007년도가 66.7%입니다 2008년도가 66.2%입니다 2009년도가 60.5%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부터 계속해서 내려가가지고 바닥을 언제 천장 가하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 바닥을 친 겁니다 그 다음에 회복실을 좀 보이면서 2015년도에 64.8%까지 회복이 됩니다 60.5%에서 바닥을 치고 64.8%까지 회복됩니다 2017년도에 63%를 다시 조금 떨어집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58.5%까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 제가 4가지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2003년도에는 중산층 비중이 70.1%까지 올랐다 두 번째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도에는 60.5%까지 바닥을 쳤다 세 번째 2015년까지 완만하게 회복시에 있었다 60.5%에서 64.8%까지 회복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현재하게 중산층 비중이 떨어지고 있다 한국 사회가 큰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종된 중산층들이 어디로 갔냐 이야기했죠 이 사람들이 다 상위층으로 갔으면 다행인데 대부분이 빈곤층으로 포함이 됩니다 빈곤층 가구 비율은 역대 최대로 높아졌다 중위소득 50% 미만인 가구인 빈곤층 가구는 2017년도에 15.9%에서 2018년도에 17.1% 확장됐다가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18.1%를 급증한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본 것처럼 2010년까지 시계일자를 좀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빈곤층 비중은 2003년도에 11.6%입니다 아주 낮았습니다 2005년도에 12.7%입니다 조금 더 올라갑니다 2007년도에 12.9%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에 15.9%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에 17.1%까지 올라갑니다 2019년도에 18.1%까지 올라갑니다 2003년부터 서서히 증가하다가 2017년, 2018년, 2019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급속하게 올라갑니다 그것은 어디하고 딱 매치가 된다 중산층 하락하고 그대로 일치하는 겁니다 중산층에서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많다 이야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질문 두 번째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뭐냐 이야기죠 제가 항상 이렇게 걱정한 문장이 이겁니다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일자리가 외국으로 나가면 앞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뭘 먹고 사나 그런 걱정이 그대로 맞아떨어진 겁니다 첫째,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고 부가가치가 많이 생산하는 제조업이 양질의 일자리가 다 해외로 이전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서비스는 생산성이 낮고 제조업은 생산이 높습니다 제조업을 많이 유지를 해야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 일자리가 뭉텅이로 뭡니까 해외직접투자로 나가고 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일자리가 어려워진다 고비용구조고 세금부담이 높고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고 제조임금이 급등하고 도저히 사업을 일으킬 수 없는 환경으로 문재인 정부가 끌고 온 겁니다 세 번째, 상대적으로 괜찮은 소득원천이 없어지는 현상이 한국사회의 강범위하게 지금 확산되고 있다 중산층이 사라진다는 것은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과 거의 같다 동전의 양면이다 요약하면 중산층 감소는 한 사회가 더 극단적인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거죠 사람들이 생활수준이 고단해지게 되면 더 열심히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더 극단적인 정책입니다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 정책에 더 많이 열강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두 번째는 중산층 감소는 성장률과 착하게 일치합니다 상관관계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중산층 비중이 줄어들고 빈곤층 비중이 늘어난 것은 바로 저성장입니다 1% 대 2% 성장을 하니까 나랏돈을 아무리 퍼보도 다 낭빙으로 끝나고 그런 문제가 중산층 감소하고 착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말 한국사회가 성장률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성찰과 결단과 행동이 필요할 때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정책이 국가정책의 가장 중요한 그런 골격을 행성해야 된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세금 끌어올리고 규제 많이 만들고 공무원 더 뽑고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그냥 중산층에서 없어지는 현상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경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치 사회적인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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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